MBN이 한전에 의뢰해 10년간 주택용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봤더니 매년 빠짐없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봄과 여름의 전기 사용 정도를 비교해보면 여름의 20-30% 정도를 더 쓰고 있기도 했었죠. 올여름은 기록적인 폭염까지 예보된 상태,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절로 터져나옵니다. 최윤현 기자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5월인데도 반팔티를 입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서울 명동거리. 손님을 맡기 위해 대부분 가게들은 벌써부터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을 맞은 상인들은 이번엔 냉방비 폭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고기를 구워 먹어요. 여름이 진짜 걱정되긴 됐는데,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솔직히 더 오른다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100만 년이나 나왔기 때문에 전기료가.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엔 벌써부터 여름이 걱정된다는 글들이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 섞인 글들이 올라옵니다. 일반 가정도 가구당 전기요금이 꽤 오를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에어컨 켜기가 겁이 납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이 더해지면 평시보다 2, 30% 넘는 냉방비 부담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3월에 6천 기가와트시에서 8월엔 8천 기가와트시까지 늘어났는데, 올여름에는 이보다 더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높은 고물가에 전기 가스요금 인상까지 더해진 올해는 서민들에게는 유난히 무더운 해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